6 다음 수는? 잘했어. 5 다음 수는? 잘한다. 8 다음 수는? 잘한다. 우리 집 왜 이렇게 잘해? 2전 수 쓰는 거래. 더 하고 싶어. 2전 수 쓰는 거래. 3, 2전. 3에서 1을 빼면 뭐지? 맞았어. 우리 집 진짜 잘한다. 또? 잘한다. 그다음 5, 2전 수. 5에서 1을 빼면 뭐지? 우리 집 왜 이렇게 잘해? 숫자가 쓰고 싶었어? 5에서 1을 빼면 그 숫자가 아닌 거 같은데 이상하네? 5? 5에서 1을 빼면? 5에서 1을 빼면? 5에서 1을 빼면? 5에서 1을 빼면? 잘한다. 잘한다. 그 다음에. 7에서 1을 빼면? 이번에는? 7, 2전 수. 7, 2전 수는? 7, 2전 수는?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이걸로 할거야? 아니면 다음에 할거야? 더 하고 싶어? 4에서 1을 빼면? 4, 2전 수는? 3. 엄청 큰 3이네. 아니야. 너무 크게 쓰면 엄마 지워야 돼. 에휴.. 봐봐. 남의 집에 다 들어가 버렸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집에는 안 들어갔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그래, 그래도 다른 집에는 안 들어갔다. 저기 아래는 6, 2전수. 6에서 1 빼면? 왜? 쓰리가 너무 웃기게 생겼어? 아빠가 잡은거야. 아빠랑 사야랑 낚시놀이 하는데? 진짜 낚시놀이. 주유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 그만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거야. 알았지? 그만해도 돼. 근데 시작했으니까 거기는 해야 돼. 주유야, 3이 잡았었고 쓰고 싶어? 6의 2전수. 6에서 1 빼면? 니가 잡고 말해. 할까? 지금 lived between theih kei port that week n. 선생님구가 어떤지 from that. inyi아, 몰래까지만nalCKS host요.